안녕하십니까 여연 알라딘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여연 알라딘은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드리는 다양한 인생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주, 태길, 장명, 궁합, 운세 등 어떤 상담이든지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리고 있으며 늘 고객님의 인생의 최고의 멘토가 되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해 상담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